음악 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곳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례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는 율법처럼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부활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의를 덧립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자기의의라고 말하고 반면에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 구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의를 통해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코 의의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게 될 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면 그것이 의의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셔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데 사탄은 어느 정도 의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야 하는 생각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하고 내 의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인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